믿어주세요 회장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시잖아요 나연정은 은지의 조직에서 조직을 키워가는 실세이자 오른팔인 여성이죠 당신들 억지로 돈 빌려주고 회사 고위 부도시키고 상장 폐지 출자 전환 부실에서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사례도 있어요 시간 달라셔서 기다렸더니 목줄을 준비하셨어요 딴 데 가서 노세요 여기서 집은 대지 마시고 나연정은 특별한 이제 삶을 살아온 여자고요 강렬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지지라는 지지해야죠 음주에서 나쁜 짓을 도왔다고 저는 해결했어요 원하는 게 뭐야 저희는 안 될 일하지 않습니다 임실장 여기서 더 못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제공사님 제 임수원입니다 굉장히 결핍 애정결핍이 있는 친구인데 임실장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네 장인어른 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검사장 따님과 갓 결혼한 송승정국의 길을 걸을 그런 검사인데 나한테 뭐 먹이시려고 할수록 역효권합니다 임실장하고는 어디까지 가신 거죠? 갈 때까지 갔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 검사 잡아뜨리고 멀쩡한 조직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임실장하고는 임실장하고는 한글자막 by 한효정